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돌쟁이 아들을 키우는 30대 여성입니다. 5년 넘게 하던 사회생활을 접고 아이만 보고 있자니 사람이 너무 그립네요. 더구나 요즘은 반갑지 않은 전화를 받느라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럴 때 썰맘 사연이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육아에 치여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사연 듣는 건 포기할 수가 없네요. 사실 어제도 그 반갑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제게 안달복달하더라고요. 얘, 너 성훈이한테 나 아프다는 말은 해본 거야? 그럼요.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데 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말을 했어야지. 네 일 아니라고 그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할 거야? 저도 하느라고 했어요. 그러게 잘 좀 하시지. 왜 그런 짓을 하시고 저한테 이러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더 이상 연락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 예, 예. 아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나도 오죽 답답하면 너한테까지 이렇게 매달리겠니? 그래도 치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재촉하지 않을 테니 네가 말 좀 잘 해줘라. 딱 50이면 돼. 그럼 너만 믿는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게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던 사람이 저렇게 되니 우습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합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반갑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예요. 오늘 저는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해보려고 썰맘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어요. 원래 국문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평소에도 책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지 대표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출판사에서 5년을 넘게 일했네요. 대표님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출판사를 차린 연세가 지긋한 남자분이세요. 적지 않은 세월을 함께 했음에도 대표님은 개인적인 일은 일체 말씀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워낙 말수가 적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유 대리가 올해 몇이지? 저 스물아홉이에요 대표님. 아니 벌써 그렇게 됐나? 대학하 졸업하고 여기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만나는 남자는 있고? 아니요. 그쪽으로는 영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참견을 좀 해볼까? 네? 대표님이요? 유 대리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남자가 있으니 밥이나 한번 먹어봐. 저는 차마 대표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못해 반 억지로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하게 될 반려자를 만나게 됐네요. 남자는 깔끔한 외모에 서글서글한 성격을 가졌더군요. 한데 대표님과 남자가 꽤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대놓고 붕어빵까진 아니었지만 지적인 분위기가 비슷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자는 대표님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무뚝뚝한 대표님이 평소에 저를 아껴주신다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소개시켜줄 만큼 잘 봐주셨다니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네요. 그런 저희가 6개월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소중한 생명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몸둘바를 모르는 저에게 대표님이자 시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나. 안 그래도 난 언제쯤 손줄 보려나 내심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참이야. 근데 며느리랑 손줄을 한꺼번에 얻게 되다니 이게 뭔 복인지 모르겠네. 그래 어디 안 좋은 곳은 없고 일하기가 힘들진 않니?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얼굴까지 달아오르며 기뻐하는 시아버지를 보자 저도 새삼 뱃속 아기에게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애가 안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몸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끼적거리는 일이 뭐가 힘들다고. 걱정도 팔자네요. 아우 당신은 안 좋아.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라고. 나이 먹으면 당연한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아주 좋아 죽네요 죽어. 어머님의 말씀이 거슬렸지만 원래 그런 분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인사 왔을 때는 시어머니를 보고 적잖이 놀랐었어요. 시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너무 달랐었거든요. 딱 봐도 점잖은 외모의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어머님은 무척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거기다 말씀하시는 것도 매사에 불만이 가득한 말투라 계속 혼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임신한 게 얼마나 좋으셨는지 아버님이 저희를 불러놓고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어요. 너희 신혼집 말인데 34평 아파트 정도면 괜찮겠지? 이사 다니기 힘이 드니 아예 매매로 하자. 그러자 남편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25평 전세 정도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면 애도 나올 텐데. 이왕이면 좀 넉넉하고 오래 살 집으로 들어가야지. 육아용품이 자리를 좀 차지하는 게 아니야. 좁은 집에 물건 싸놨다가 괜히 애라도 다치면 어떡하니? 저희는 아버님께 감사한 마음을 안고 34평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됐어요. 집주인이 해외 발령나는 바람에 급하게 내놓느라 집값도 다른 집에 비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모셔가 매물을 보여드리고 계약까지 마쳤답니다. 일단 계약금은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내고 중도금과 잔금은 아버님에게 도움을 받아 입금하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후 혼술을 준비하는 저에게 아버님이 인자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난 결혼하는데 왜 신부가 시댁 친척들까지 챙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 새아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예전부터 성운이 결혼 땐 예단 안 받는다고 말해놨거든. 그냥 너희 둘이 상의해서 필요한 것만 준비하도록 해. 그 말씀에 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볼멘 소리를 하시더군요. 뭐예요? 아니 우리는 서른네평 아파트까지 사주는데 그럼 쟨 빈손으로 시집을 오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경우 없는 혼사가 어딨어요? 해줄 건 해주고 받을 건 받아야 나중에 말도 탈도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 며느리 혼자 살 집이야. 우리 아들이랑 손주도 살 집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시부모랑 시댁 어르신들한테 성의 표시 정도는 해야죠. 적어도 한복이라도. 우리가 옷에 입을 돈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얻어 입어야 돼. 그리고 얼굴 몇 번이나 보고 산다고 친척들 선불까지 주렁주렁 준비하나? 됐어. 우리 집은 예단 같은 거 필요 없으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너희 필요한 것만 마련해라.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 어머님은 분한 표정으로 아버님을 노려보실 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어머님이 따로 연락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설마 시아버지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랬다고 정말 빈손으로 올 생각은 아니지? 그게 다 나중에 너랑 네 부모님 욕먹이는 거야. 아들 결혼한 거 알면 분명히 주위에서 뭐 받았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잖니. 원래 남자들은 사회생활 말고 다른 일에는 살이 분별을 잘 못하는 법이야. 괜히 그런 말 듣다가는 나중에 너만 곤란해진다. 그러니 우린 따로 만나 상의 좀 하자. 그래서 저는 다음날 백화점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굳이 거기서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아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줄이고 줄여 가방이랑 옷만 받기로 했다.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같이 일해봐서 알겠지만 너희 시아버지가 융통성이 없고 꼬장꼬장하지 않니? 그래서 말인데 이번 일은 우리 둘이서만 알고 있자. 네? 아,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걱정 마세요. 평소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어머니와 조금이라도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어머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500만 원짜리 가방과 200만 원에 달하는 명품 투피스 세트를 구입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억소리가 났지만 티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네요. 그런데 물건을 산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 이거 집에 들고 가면 너희 시아버지가 따지고 될 테니? 네가 가지고 있다가 신혼집에 갖다 놔라. 내가 나중에 상황 봐서 가져갈 테니. 그래서 그날 사드린 물건은 보스라니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 가져다 놓아야 했죠. 어머님은 당장 집에 들고 갈 수도 없는 물건들을 기어코 받아내신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기며 어머님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중도금 치를 날을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네요. 아버님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놀란 직원들이 구급차를 불러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했어요.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응급으로 스탠스 시술을 받게 되셨죠. 저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남편에게 연락하고 아버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지만 당분간 안정을 위해 입원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중도금 치를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남편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누워계신 마당에 돈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저희 중도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계셔서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어쩌죠? 아참, 그렇지?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구나. 그럼 그때 내가 아버지 대신 은행 가서 송금해 주마. 혹시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신청 안 해놓으셨을까요? 그럼 은행 가지 않고도 여기서 아버지가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너희같이 젊은 사람들이나 편하지. 우린 뭘 누르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보기만 해도 울렁증이 나더라. 그냥 내가 통장이랑 도장 가지고 은행 가서 송금해 주면 돼.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알겠어요. 그럼 계좌번호 문자메시지로 보내놓을게요. 저희는 어머님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바로 입금해 주겠다던 말과는 다르게 오후까지 입금은커녕 전화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남편도 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시어머니에게 연신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고 입금은 들어오지 않았네요. 결국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의 호출을 받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도 답답한지 거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은 고개 숙여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송금해 주실 분한테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화라도 다시 해보시죠. 어머님과는 끝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댁으로 달려가더라고요. 하지만 잠시 후 전화를 건 남편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네요.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그 집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냥 계약 파기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집에 안 계셔? 병원에는 병원엔 계시겠지? 그렇게 다시 부동산에 들어온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로 집주인과 사장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집주인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더군요. 지금 와서 계약을 파기하자고요? 전 그러시면 계약서를 수정하더라도 며칠 말미를 드릴게요. 저희도 급하게 떠나야 해서요. 지금 다시 집을 내놓고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죄송합니다. 중도금도 중도금이지만 저희가 대출을 받아도 잔금까지 치를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 지금 장난합니까? 가뜩이나 시간 없어서 집도 금매로 내놨구만. 당신들만 아니었으면 이 집 벌써 나갔을 거라고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안 된다는데 더 길게 말할 것도 없겠네요. 사장님, 저희 집 이분들이 계약금 낸 만큼 내려서 매물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야 빨리 나가죠. 저쪽에서 계약 파기하는 거니까 계약금은 포기하는 거 맞죠? 그러자 부동산 사장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저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원래 계약서상으로는 그러는 게 맞긴 한데 한두 푼이 아니니. 어떻게든 돈을 좀 마련해 보세요. 이렇게 조건 좋은 집 다시 찾기도 어려울 텐데요. 상대방과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남편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계약금은 포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패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네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계약금을 포기하다니 돈이 얼만지 알고 하는 소리야? 혹시 자금이 부족해? 그럼 우리 혼인신고하고 신혼부부 대출인지 뭔지 그거 신청하자. 그럼 금리 싸게 받을 수 있다더라. 월세라 얼마 안 되지만 오피스텔 보증금도 합치고 자기랑 나랑 모은 돈도 합치면. 대출 조건 다 따져봤는데 소득이나 집값이나 우리는 해당이 안 돼. 된다고 해도 한도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악착같이 모아놓는 건데. 사실 나도 은근히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란 마음이 있어서 허리띠 졸라매지 않았던 것 같아. 자기한테 진짜 면목이 없다. 땅이 꺼질 듯 한숨 쉬는 남편을 보며 저도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부동산을 나와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큰 돈을 포기하는 거냐고? 어머님은 어디 계셔? 실은 엄마가 우리 집 살 돈으로 주식을 하셨나 봐. 뭐, 뭐라고? 뭘 해? 주식? 그래. 사실은 엄마가 예전에도 주식이랑 분양사기로 돈을 좀 날린 적이 있어. 그땐 아버지가 교사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 때라 엄마가 돈을 좀 불리고 싶으셨나 봐. 그때 크게 사고 몇 번 치고 손 떼신지 한참 됐거든. 그래서 생각도 못 했는데. 또 누가 옆에서 펌프질을 했는지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이성을 잃으셨나 봐. 그래서 아버지도 그동안은 돈 관리 혼자 하시면서 통장도 꽁꽁 숨겨두고 비밀번호도 공유 안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집 때문에 다 알려주신 거지. 설마 아들 신혼집 살 돈으로 딴짓 할 거라곤 생각 못 하셨을 거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설마 그 많은 돈을 다 날리셨다는 거야? 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우린 이제 어떡해. 당장 결혼이 코앞인데. 난 아버님 수술 경과가 좋아서 결혼식에 지장 없다기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이제 기운 차리셨는데 또 충격 받으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일은 당분간 비밀로 하자. 부탁할게. 뭐라고? 그럼 이런 큰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거야?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당분간 아버지만 모르시게 하자는 거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고 이렇게 급하게 다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일단 가구랑 전자제품은 취소하고 내가 자기 오피스텔로 들어갈게. 뭐? 그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 우리 곧 애도 태어날 텐데. 일단 급하니까 거기서 시작하고 대출 조건에 맞는 집으로 얼른 다시 알아볼게. 애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그동안 조금만 참아줘. 부탁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래.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야.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 애가 듣겠어. 그렇게 저희는 공원 한복판에 서서 옥신각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뱃속 아이 때문에 제가 양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네요. 얼마 후 예정대로 결혼식이 치러졌어요. 다행히 아버님은 건강을 회복하고 건재함을 자랑하며 혼주석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야 할 결혼식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으신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에 갔는데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집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니? 대충 하고 우리 신혼집 구경 좀 시켜주지 그러니 언제 불러주려나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에 흠칫 놀란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집이요? 그럼요. 엄마 아버지 모시고 집들이 해야죠. 그럼 하는 김에 아예 사돈 어르신들도 모셔서 같이 하자. 괜히 여러 번 하면 번거롭고 지난번에 바깥 사돈이랑 바둑이나 한 번 두자고 약속도 했거든. 그, 그러셨어요? 네, 알겠어요. 저희가 장인어른한테 한 번 여쭤보고 날 잡을게요. 남편은 얼렁뚱땅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어머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더니 그래도 아버님이 아실까 봐 무섭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오며 남편에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당신 어쩌려고 그래? 세상에 비밀이 있는 줄 알아? 언제 하셔도 아실 텐데 자꾸 거짓말만 쌓지 말고 지금이라도 말씀드리자. 안 돼. 아버지 이제야 예전 혈색 돌아오신 거 못 봤어. 근데 괜히 분란 만들었다가 큰일 나면 자기가 책임질 거야? 왜 그걸 내가 책임져? 애초에 이 사다리 난 게 누구 때문인데. 자기는 나한테만 큰소리치고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더라. 대체 내가 이 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미안해. 나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다음날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사도 없이 대뜸 본인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얘, 너희 어쩌기로 했니? 네? 뭘 말씀이세요? 뭐긴, 성훈이 아버지가 집들이 하라고 한 거 말이야. 적당히 둘러댈 핑계 생각하고 있냔 말이야. 글쎄요. 얘 봐라. 네 시아버지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데 아무 생각이 없네. 그냥 너희 부모님이 시간 내기가 어려우시다고 다음에 다시 날 잡자고 말씀드려라. 그 핑계가 제일 나아.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어쩜 그렇게 낯두꺼운 소리를 늘어놓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 했던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네요. 정작 어머님은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데 저 혼자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화가나 전화를 끊고 옷장 위에 올려둔 어머님의 가방을 바라봤어요. 성깔 같아서는 명품백이고 뭐고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어머님은 전화를 걸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제 말한 대로 성운이랑 얘기 마쳤지? 어머님, 이게 하루 이틀 숨긴다고 끝날 일이에요? 계속 핑계대고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버님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누가 계속 거짓말하래? 너희가 다른 곳에 집 마련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니니? 젊은 애가 머리가 그렇게도 안 돌아가? 어머니, 전 지금 속이 말이 아니라 그런 거 궁리할 정신 없어요. 저희 위약금 내고 34평은커녕 10평도 안 되는 월세 오피스텔에서 복닥거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으세요. 뭐? 아니, 얘가 웃기는 애네. 그 돈이 네 돈이야? 그 돈은 엄연히 30년 넘게 산 내 남편 돈이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하든 그걸 왜 너한테 미안해야 하니? 그거 아버님이 저희 집 사주라고 주신 돈이잖아요.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주식 투자 때문에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도 날리고 신혼집도 못 샀는데 정말 미안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게 그걸 왜 네가 상관하느냐고. 내 아들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난리야? 너 네 시아버지가 애가 졌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뵈는 게 없니? 그 말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늘 제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주시더군요. 전에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돼 먹은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어머님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말에 섰다가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은 그제야 저희 집에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식당을 예약하겠다고 하자 서운함이 역력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아무래도 은영이가 임신 중이라 집들이가 부담되겠지? 알았다. 간단하게 밖에서 사먹는 게 여러모로 편하지암. 아버님 죄송해요. 아니다. 마음 쓰지 마라. 내가 너 몸 힘들 생각을 못했어. 신경 쓰지 말어.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아버님 앞에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어머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먼 삶만 바라보더군요. 그러다 식사를 예약한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한데 어머님이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연하다는 듯 선물을 요구하셨죠. 뭐 선물 사려거든 다른 거 말고 내가 말하는 화장품이나 사와라. 전에 갔던 백화점 1층에서 파는 건데 세트로 사면 좀 쌀 거야. 괜히 돈 아끼려고 처치곤란한 애물단지나 사오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걸로 사오는 게 여러모로 좋잖아.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백화점에 화장품을 사러 갔어요. 예상대로 그 화장품도 고가 중에 고가더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값을 치르고 부랴부랴 식당에 갔지만 약속 시간에 조금 늦고 말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일을 보고 식당으로 바로 오기로 했거든요. 제가 선물을 들고 헐레벌쩍 들어서자 어머님이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시부모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날에도 늦니? 온 가족이 너만 기다리고 있어야겠어? 죄송해요, 선물을 사다 늦어서. 그런 건 미리 미리 준비해야지. 하여튼 애가 맘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어머님의 말씀을 막으셨어요. 이제 그만하지. 애가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 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휴, 당신이 그렇게 싸구도니까 제가 시부모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의 말씀에 남편이 안절보절 못하며 중재에 나서더군요. 죄송해요, 제가 같이 갔어야 하는데 회사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엄마, 기분 풀고 어서 식사하세요. 늦은 건 첸데 왜 네가 사과를 해? 얘, 넌 입이 붙었니? 하지만 저는 오기가 생겨 사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당당한 시어머니에게 조금 늦은 걸로 고개 숙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그래서 온 식구가 말없이 밥만 먹었네요. 그런데 그 불편한 가족 모임이 있고 열흘쯤 지났을까? 남편이 가까스로 대출을 받아 스물다섯 평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더군요.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이 전화로 다짜고짜 큰 소리치셨습니다. 성훈이가 집 구했다면서? 거 봐라, 내가 구할 때 되면 된다고 하지 않던?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내일 끝나는 대로 연락해라. 어머님이요? 그래, 내 아들이 살 집인데 가서 어떤지 확인해 봐야지. 그 말을 듣자 저는 배알이 꼴려. 도저히 어머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 때문에 마음고생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계약했다니 같이 가보자는 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럼 성훈 씨랑 가세요.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으니까. 일은 무슨 일? 너 지금 나랑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 내일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날 가면 되지. 내가 하루 더 기다리마. 괜찮아요. 성훈 씨는 못 온다고 말해놓을 테니까 두 분이 오붓하게 다녀오세요. 지난번에 늦어놓고 끝까지 사과 안 한 것도 그렇고. 가만 보니 너 아직도 집 문제로 꽁해서 그러는 거냐? 그런 일이 생긴 건 어차피 그 집하고 너희가 인연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니? 며느리라는 게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왜 그렇게 떽떽거려. 네가 제대로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피해드리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신 건데요? 이게 아직도 잘못했다고 안 하고 파락파락 퇴를 드네. 너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솔직히 저는 무섭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맘때 저는 어머님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을 만큼 마음이 상해 있었거든요. 한데 하늘에서 제 마음을 알아주신 걸까요? 차마 제 입으로는 밝힐 수 없어 괴로워하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저는 퇴근하고 친정집에서 아버지 생신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여동생과 친정 엄마의 음식이 반가워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전날 어머님의 통보대로 새로 계약한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적당히 남편 회사에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그런데 잠시 후, 친정집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대동하고 나타난 겁니다. 저희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으며 인사드렸네요. 아휴, 안사돈 우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사돈 눈엔 제가 지금 잘 지낸 걸로 보이세요? 저 사돈 만나 할 말 있어 왔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시험이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사돈도 좀 아쉬워할 것 같아서 말이죠.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막말에 저희 엄마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셨죠. 그러자 곁에 서 있던 남편도 깜짝 놀라 자기 모친을 말리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생신 축하해 드리겠다고 해서 모셔왔더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안 그랬음 네가 날 여기 데려왔겠니? 저요, 요즘 며느리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삽니다, 어버이날 약속에 늦은 거 보고 한마디 했더니 진저릴 치면서 되들더라고요, 어른을 기다리게 했으면 사과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애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도가 지나친 어머님의 폭주에 저희 엄마는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먹을 불 끈진 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작 그런 억지 쓰려고 사돈내 찾아와서 행패부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희 부모님은 안 믿으세요. 제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걸 보고도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런 애 며느리로 인정 못하겠으니까 가정교육 다시 시켜 보내세요. 혼수 제대로 안 한 것도 눈감아줬더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너 이럴 줄 알고 내가 너네 신혼집 계약 취소하고 왔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노르슨 하기 싫으면서 좋은 집에서는 살고 싶디? 그게 무슨 되먹지 못한 심보냐? 너는 고생을 더 해봐야 사람이 돼. 좁아 터진 집구석에서 애랑 뒹굴러 봐야 남편이고 시댁이고 고마운 줄을 알지. 그래서 네 남편이 얻은 집 계약 취소했으니 그리 알아라. 그 말에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거리더라고요. 자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보시더니 집도 남양이 아니고 구조도 별로라고 하셔서 더 좋은 집으로 알아보려고 취소한 거야. 다행히 여기는 집주인들 마음이 좋아서 계약금도 다 돌려받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다시 알아볼게. 그 모습에 저는 금한 실소가 나와 핏이 웃고 말았어요. 그러자 제 웃음을 본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악을 써대기 시작했네요. 웃어? 너 지금 웃음이 나와? 네. 안 그래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감사해요, 어머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전셋집 계약 취소했다니까? 말귀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요. 어차피 저 그 집에 들어갈 필요 없어졌거든요. 근데 번거롭지 않게 어머님이 알아서 계약 취소해 주셨으니 고맙죠.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왜? 배부른 주제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요. 전 그 집 말고 제 이름으로 된 서른네평 아파트 갖게 됐거든요. 참, 제가 아버님 와 계시다는 말씀 못 드렸죠? 어머님이 너무 다급하게 막말을 늘어놓으시는 바람에 제가 말할 기회를 놓쳤지 뭐예요? 아버님, 여기 좀 나아보세요. 저희 아버지와 바둑을 두시던 시아버님은 제가 부르기도 전에 이미 굳은 얼굴로 거실을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옴짝달싹 못한 채 입만 뻥끗거리셨어요. 아,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길... 그건 내가 할 소리지. 당신이야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안 그래도 사돈볼 면목이 없어서 사제들이러 왔는데 지금까지 한 짓도 모자라서 생신에까지 이 난리를 쳐야겠어? 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버님은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그러자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당신이 하도 끼고돌아서 애가 버릇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돈댁에 좀 따지러 왔어요. 왜요? 며느리 훈육 좀 하는 것도 당신 허락을 받아야 돼요? 훈육?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거래? 정신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지? 쟤 임신한 몸으로 좁은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어른들 충격받을까 봐 한마디도 못하고 참고 사내야. 자기 험을 덮어준 애한테 고마워는 못할 망정.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 그, 그걸 어떡해? 내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저 착한 애가 차일피일 집들이를 미룰 때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지. 혹시나 싶어 계약했던 집에 가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구만.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 애들 집 살 돈을 당신이 다 털어먹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그 돈에 손을 대. 그것도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틈을 타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틀림없다고 했다니까요. 그 회사에서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해서 이틀만 기다리면 두 배는 우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틀만 넣어놨다가 애들 계약할 때 팔아서 보내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당신 그때도 똑같이 말했어. 고급 정보라고 눈이 뒤집혀서 적금 통장이고 보험이고 싹 다 해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운이 돌반지까지 팔면서 난리를 치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 하루아침에 반토막도 모자라 휴지 조각 됐잖아. 그 얘기 좀 그만해요. 당신이 이렇게 뒤끝이기니까 내가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적 얘긴데 아직도 돈줄을 꽉 틀어지고 난 카드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해놨잖아. 이러니 멀쩡한 사람도 돌지 안돌아? 당신이 지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돼? 주식으로 날리고 분양 사기로 날리고 거기다 명품 사느라 써댄 카드값 갚느라 난 일평생이 고단했어. 그래도 내 자식 좋은 집에서는 살게 해주려고 꼭 움켜쥐고 있었더니만 내일모레 할머니가 된다고 해도 그대로야? 이제 나도 지쳤어. 그나마 남은 노후라도 편하게 보내려면 당신이랑 갈라서야겠어. 갈라서다니? 설마 당신이? 평생 융통성 없이 고지곳대로만 살아온 사람이 이혼? 하,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요. 나도 이제 늙었어. 쓰러졌다 일어나 보니 아니다 싶은 건 미련 없이 잘라내는 게 맞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 당신이랑 인연도 여기까지만 해야겠어. 설마 진심은 아니죠? 내가 지금 농이나 하는 걸로 보여? 여보, 왜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실은 며느리가 그 일로 하도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히는 바람에 내가 숨통이 막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바락하느라 그래본 거예요. 사돈들한테는 내가 다 사과할게요. 내가 이 나이에 이혼해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나랑은 이제 법정에서나 보자고. 두 사람의 설전에 저희 친정 식구들과 남편은 입만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네요. 그러다 퍼뜩 정신 차린 남편이 제게 다가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묻더군요. 대체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어떻게 된 건데? 생각도 못했는데 아버님이 찾아오셨더라고. 그런데 우리 일을 다 알고 오신 거야. 이사 가려고 했던 집에 가보셨다면서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하셔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아버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보게 숙여서 사과하시더라. 그러면서 책임지고 전에 약속한 대로 집 사주시겠다고 하셨어. 이번에는 아이의 집을 내 이름으로 사주시겠대. 자기 이름으로 하면 어머님이 또 어떻게 하려 될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잘해. 지금처럼 어머님한테 끌려다니면서 나 실망시키면 정말 소방 맞을 줄 알아.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가 멀쩡히 아파트에 사는 줄로 아셨던 친정 부모님까지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되셨죠. 그러면서 맘고생했을 제 생각에 눈물까지 글썽이셨네요. 두 달 뒤 저희는 아버님이 고르고 고른 아파트에 들어가 다시 신혼을 시작하게 됐어요.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라 모든 게 깨끗하고 심지어 에어컨과 세탁기까지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구 들이는 돈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등기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다짐받으셨어요. 너희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 절대 틈을 보여선 안 돼. 성운이한테도 꼭 일러돼라. 알겠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아버님 혼자서 적적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랑 같이 살아요. 이제 곧 애도 태어날 텐데. 그래도 너희끼리 큰 집에서 신혼다운 신혼을 좀 보내봐야지. 아직은 나 혼자서도 괜찮아. 혹시 호랍이 냄새라도 나기 시작하면 그때 생각해 보마. 그러면서 유쾌하게 웃으시더군요. 친정아버지의 생신날 격돌했던 아버님과 시어머니는 결국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아버님의 완강한 뜻을 어쩌지 못하고 이혼당한 거죠. 그나마 곱게 도장 찍고 나가야 재산분할과 위자료라도 챙겨주겠다는 말씀에 어쩔 수 없이 그러기로 한 겁니다. 아니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사고를 친 유책 배우자라 어차피 본인이 불리할 게 뻔했으니까요. 사실 저도 우유부단한 남편과 확 갈라서고 싶단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아껴 주시는 아버님과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아이 생각에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네요. 그렇게 아버님이 이혼하신 지도 벌써 1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을 낳아 일을 쉬면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답니다. 물론 아버님이 사주신 너른 아파트에서 말이죠. 사실 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니와 살던 집을 정리해 저희 집을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겨우 아버님을 설득해 지금은 합가에 살고 있답니다. 그 후 아이까지 태어나니 집안에는 늘 웃음이 넘쳐나네요. 그때까지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껴질 만큼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혼하고 죽은 듯이 조용하시던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자꾸 전화를 하셨어요. 들어보니 아버님께 나눠받은 돈을 또 주식으로 털어먹고 식당을 전전하며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못 말릴 사람이었습니다. 예, 내가 요즘 관절염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성은이한테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좀 챙겨 주라고 말해 봐라. 네? 그런 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드님한테 직접 전화해 보세요. 그 자식이 지 아부지한테 협박이라도 당했는지 이제 내 부탁은 절대 안 들어준다. 아예 번호도 차단해 놓은 것 같어. 어떻게 걔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안 그래도 아버님이 신신 당부하셨어요. 어머님은 고생 좀 해봐야 한다고. 절대 연락 받아주지 말고 돈도 드리지 말라구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일말에 기대도 갖지 마시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나 잘 받으세요. 썰맘 애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편이 등 돌리고 사니 저도 모르는 척하면 그만일까요? 아니면 이혼 당해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며 만신창이가 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현명하신 조언을 기다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꼭 댓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